나 지금 내가 사프를 할 수가 없어 아니 방 두 개 아니야? 방 두 갠데 이 새끼야 게임하다가 잠들었어 깨워! 아이씨 코 고는 소리 애가야 아니 방에 가서 자라 그래 아 아니라 나 나 이렇게 시끄럽게 깨워 떠드는 게 아니라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그냥 재우는 거야 자라 아 판정하겠다 아 미치 미치지 마세요 미치지 마세요 미치지 마세요 혀는 12번 수나야 그 8번 쪽 라인 8번 쪽에 수나 있어 8번 안 해 8번 공받았어 내 연막 깔게 그냥 8번에 수나야 8번 아 저 빼죠 7번 맞다 아 저 빼까워 8번 안 해 8번 아래 8번 라스트 8 야 그냥 쌩우리 뛰었어 8번 안보인다 나 잡으러 나 잡으러 오는거 같은데 나 잡으러 왔다 15번 누나 15번 째면 먹는다 회식할건데 회식하자 내가 쏩니다 오늘 오늘은 역시 갓녀님 지디지 몬스터 갓녀씨 질다 몬스터 울트라 버킹 갓녀 버킹은 뭔데 소금하고 바로 꺼내는데 소금하고 릴레이션 팩 잘 나가야 되는데 흠 안 보였어 설대라인 안보여 12번 쓰나있다 야 이거 성빈이 12번 쓰나애래? 라풀이었네 쓸나랑 라풀있어 둘 다 12번 쪽에 있다 하나 설대 쪽에 있어 내가 낚시 돌고낚시 좀 해볼게 탈만하나 탈만하나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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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나이스 짤 오른쪽 자리 왼쪽 스나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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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내려왔어 계단 내려왔어 천천히 지금 내려갔다 아 진짜 코 잘 본다 지치없다 나 삐치 arez 아따 세밀 삼식 이따 cb클 야 팔만 먹을게 먹어봐 팔 있다 올라갈수면 나이스 여기 가줄게 이제 오겠다 B로 적배 왔다 나이스 적배 다운 적배 하나 더 적배 하나 더 적배 하나랑 하나 몰라 형 그리핀 안된다 아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이거 그냥 죽어 도와줄게 아니 아니 죽게 냅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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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빼고 기다린다 쟤 빼고 기다린다 쟤 아아 다있네 씨발 아아 유탄이 있는 유탄이 있는 총이 있었네 그냥 도와줄걸 그랬다 쟤는 A쪽이 있었나봐 아니면 따로가기 좀 참스러워 유탄 두개 날아와가지고 끝났다 싶어가지고 오지말라 그런거 같아요 나는 앉아서 잘 안써요 유탄이 있는 중 진짜 체킹하면서 푸는 짜증나게 ping 어 점수? 아씨 13 하나? 아 13이란다. 저기 털대 하나. 어 나 반샷 맞았어. 여기 낚시 없고. 아 이거 낚시야 8번 수나다. 8번 수나 8번 수나. 여기에다 연막 빨아놨어. 나 빠졌어 B. 응. 나 다운이야. A 쇼 볼 거 아니었어? A 쇼 봐. 1번 없어. 사람이다. 7라믄. 1번 왔고. 9번 라인 안 보고 있다 나. 아우. 1번 하나 볼게 내가 볼게. 2번 10번 나오는 건 내가 보고 있어. 오케이. 뭔 포기야. 와 참 뛰어내냈네. 둘 둘 둘 둘. 셋이야. 셋이래 셋이래. 둘 다 있다. 셋이래 둘 셋이래. 셋이래 둘 셋. 셋이래 둘 셋. 하나 더 셋. 얘도 셋이야. 왼쪽, 왼쪽, 왼쪽 안쪽 빠진다. 글쎄, 시간 안 되거든. 이겼다. 시간 잘 끊었다. 셋이래. 1번 쪽에서도 한 명 더 내려왔나 보다 얘네 A 모습 아예 안 보여주네 그러면 그냥 들어간 게 좋지 않아? 아니야 안 돼 안 돼 왜냐면 소리 들리면 방금 설 때는 꼭 2개 떨어졌어 아 설 때 4개야구나 이거 설하면 무조건 죽는 포즈야 이거 얘네 다 부수면 노후방이야 지치도 안 나 졸라 짜봤나 얘네 쬐기가 힘들어 아니야 이게 파래 그러면 연막 한 번 가라고 센터스나 아 센터스나 이거 C번 12번 스나였어 연막 깔려 고울이 연막 깔려 고울이 12스나였어 빨리 너는 할 수가 없을 거야 하지만 힘내봐 아 뭔 초탄애들 와 씨 바 A 설 때 개딱이 피하나 아 오케이 아 초탄애들 씨 바 진짜 힘들게 한다 반샤 나이스 초탄 해도 잘 삐살때 하나 어 반샤샥에 반샤샥 아 12번 쓰나 8번 들어가있으 8번 쓰나 들어가있고 삐살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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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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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병신같이 던진다 쟤네 아직.. 저쪽에 던지는 풍기 4번밖에 없어 그래서 저기 못 던져 왔다 둘! 오 나 뭐? 나 이거 1번 올라갔다 1번 올라갔다 내가 왔어 2번 들어갔다 어휴 야 나온다 나온다 나오면 못 이겨 됐다 근데 얘네 있잖아 8번 쪽이 약한 거 같은데 초반에 12번 쪽에 랍플하고 스나하고 점프하면서 체킹하거든? 8번 그냥 뛰어 들어가볼까? 8번 쪽에.. 모르겠어 4번 쪽에 남아있는진 모르겠는데 8번 스나가 계속 왔다갔다는데 근데 랍플이 있긴 해 8번 도박이야 8번 도박이야 못가 아 도박인거 같애 A가 소방이라서 지치기 내가 다 볼게 누나 8번만 째줘 지치기 그렇게 빠르게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아 이번에 빠르게 나올 것 같아서 얘는 어차피 A 소방이잖아 개호방 2번 던지 짤 2번 나왔다 혀야 혀야 A 설 때 가 10번 설치 여기에다 여기에다 나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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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래 자 왠일이지? 아 저 아닌거 아냐? 아 쟤네 아이디 다 팔았나? 설마 이걸 전부 다 팔았다고요? 누가 사? 그니까 진짜 솔직히 보스에서 아이디 사는 사람이 있나? 에 포커페이스가 포즈 하나 짠다고지 저걸로 아 이거 얘네 데리나가나? 응 아 저걸로 짜고 있다고? 15번 하나 있었다 13유타 났나 이미 우리는 저번 시즌에 했다가 갖다 버린 포즈 ㅅㅂ 조병신 포즈 조병신 포즈 아 근데 A쪽에 있는 사람이 A 설대폭만 완벽하게 알아내면 상관없는거긴 하였는데 아니 4 2층으로 270 어 아닌데 이기민 던지는거 있던데? 4번에서 얘네 실패한거 아니야 실패 복을 쪼버려야 돼 15번 쓰나 15번 쓰나 체크 배구 점프 없어 얘네 존나 천천히 온다 13척 나이스 천천히 오는데 이렇게 되면 존망이다 그치 나 그냥 모습 안보여줄꺼야 걔들 그래 나도 개그점프 사람들 찾고있어 내가 2번 문기 4번 하나 맞아 2번 한대 맞췄어 오케이 현우야 거기 유탉 가인다 나이스 짤 걔네 우리 포지션을 안해를 현우야 그 자리 에이팟 대 안해드 에이팟 대 안해드 백할게 백 백 라운드에 있을게 1번 올라올거 4번쪽 짤게 4번 연막있다 못오게 막는거 같은데 여기 그냥 있다있나 흔들리지 말아봐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될거같아 둘이 안들려 살 흔들리지 말아봐 4번 있어 기둥쪽 사이 나이스 2번 조심 2번 연막 폭풍들났어 폭 맞았다 2번 안에 2번 안에 폭 맞았어 5번쪽 조심해 5번쪽 있다 5번 에이씨 2번 들어가야돼 2번 들어가야돼 안나오네 폭풍도나 센터로 갔네 아니야 안돼요 하지마세요 안나오네 아니 아니 센터 연막가지라면 센터 잡으러가지 센터 안보여가지고 나스켓드 움직여 연막간거 같은데 음 이거 무조건 잡으러 가야돼 난 아니야 방금같은 상황에서 국종에게 뒤치기로가줘 그냥 찾아야돼 이거 아 못찾으면 못이겨 양각이라서 무조건 heavy 혹시나 아우 야 폭 wanted 승나도 있었어 explorer 한 번 빨리 올거 같다 1번에 하나 있다 아 이번엔 빨리 안오나 아 뭐고 Pass 1번에 있었어 대구 점프 1번에서 1번에서 1번에 1번에 2번에 아 이거 B가 하나 나이스 아 B 안가도 되겠다 어 어지마 야 15 쓰나? 올라오는거야 볼게 2번 쭉 지른 오케이 13창 하나 어 들어왔어 입구쪽에 붙었어 박스 스나 라풀은 13 하나 있고 셰컴이 뒤잡는 중 셰컴이 뒤잡는 중 셰컴이 뒤잡는 중 이제 모른다 설대 들어오고 몰라 안보여 성빈이가 감싸고 있어 지금 개구 낙하있다 나이스 하나 유탄장 설대 13창 아래로 12번으로 왔다 12 12 12 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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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이미 들어갔나봐 하나 들어간거 같은데 하나 반피 지금 몰라 이거 어디로 왔는지 반피 아냐 울베 울베 1번 아아 아프다 1번 1번 뭐냐 왜 나오냐 아니 니 통화를 없는줄 알고 나왔나본데 하하하하 막타 막타로 헷갈렸어 개꿀이네 8번 다 막고있음 그치 도와주러 갔는데 이미 다 죽였더라고 아악 쓰나있어 지보여 붙어있다 삐 빠르게 오는거 조심해 나 빠진다 뒤로 쌍윈이 또 뒤 깝이다 와 대박이네 아 뽀에 맞았어 아 8번에 죽었는데 8번에 죽었다 아 쟤 앉으면서 뽀에 한발씩 뽀에 맞아 죽었어 돌린다 아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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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미 벽에 붙어있었네 10번 여기 있다 8번 안에 하나 있다 8번 안에 하나 10번 거 쪽에 있다고 아이고 나이스 8번 하나 있고 그리고 15번 스마트 있고 걘 모르겠다 4번다 4번다 나이스 7번째 2번하고 A 살 때 2번하고 A 살 때 2번하고 A 살 때 어 다 앞에 하나 있고 A 살 때 하나 있고 아 다 쏴도겠다 아 아 오 야 쐬고 있는거 보죠 야 씨 그냥 저렇게 쏘네 아 아 아 아 헤드 맞출 수 있어네 나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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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탔다, 탈사 힐 내 화면에서 여기 개구 나오는 것 좀 봐 오케이 8번 포가나 13 사운드 하나 점프 13 나 빠진다 유타 하나 더 개구 나팔 개구 나팔 개구 나팔 와 빈 복종 오 말도 안 돼 이거 쟤네들이 다 졌네 아 근데 얘네